소녀시대 자 몸풀기 게임 둥글게 둥글게 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다가 삼촌이 3명! 그러면 3사랑이 모여야 되고 5명! 하면 5명이 모여야 되고 2명! 하면 2명이 모여야 됩니다 알겠죠? 자 준비됐나요? 자 그럼 둥글게 원을 둘러줍시다 넓게 넓게 약간 손 잡아! 손 잡아야 돼 손 잡아야 돼 자 삼촌 소리 잘 들어야 돼 노래를 부르면서 이 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둥글게는 이렇게 돌죠 이렇게 아빠 같이 잡아 맨날 계속 같이 잡아 갑니다 뒤로 오세요 시작!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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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하면서 빙글빙글 또 하나 둘 셋 원을 원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춘 현명! 현명! 이건 연습 게임이야. 자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. 이제 진짜예요? 이제 진짜예요. 진짜입니다 이제. 아빠 제발 같이 붙어. 같이 붙어. 우리 이미 결정했어요. 같이 붙어. 아 축하해. 시작!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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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. 4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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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? 민국이 기운이 탈락입니다. 자 2명은 벤치에 가서 앉으세요. 2명 탈락. 자 2명 탈락. 시작!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.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 5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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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! 1명! 5명! 5명! 1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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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, 3명 탈락. 이야! 우리 사장님! 거기 6명 아니야? 6명 아니야? 거기 6명인데? 자 뒤에 누가? 아! 준영이도 탈락! 놀자! 놀자! 준영이는 탈락되고 결실 좋아해요. 와! 반갑습니다! 탈락 좋다!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자 돌아갑시다!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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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!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! 띵가띵가띵! 3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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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원이가 없네요! 지원아 일로와 일로와 지원아 일로와 지원이였어요 아 그런가요? 아 민성준 탈락인가요? 아 민성준 탈락 아니 누구나 다 하는데 왜 쟤는 저 혼자 착한 애 될라 그래 어? 아 인정합니다 지원 아 인정하죠 우린 가족이야 우리만 붙자 가족이란 언니가 꼭 우리만 붙자 꼭 이겨야 돼 아 9명 남았습니다 9명 9명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끝까지 살아나면 나잇값 못한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시작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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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 치면서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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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아빠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야 민망해서 못 보겠다 준수 맞을 때 준수 맞을 때 준수 성당한 표정을 받았어 준수한테 불만해 아 진짜 지아빠 아 야 아 나 준수 민망했어 준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준수야 준수가 이겼어 대신 사과할게 내가 큰삼충이 빠질게 야 진짜 대신 사과한다 아 너는 진짜 너는 나쁜 놈다고 해야지 에이 그 짧은 시간이야 나 끝까지 나쁜 놈 될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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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이 삼촌을 이겨보자고 난 나쁜 놈 될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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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아보자 냉정해야 돼 승부는 냉정해야 돼 자 야 종국아 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둥글게 둥글게 야 야